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말해서 지 꼬라지는 모르고 소위 말하는 취집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헛소리 삑삑하다가 아구창 오지게 돌아가버린 그런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한테 소개팅을 해달라고 조르던 동창 이야기. 정확히는 손절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저는 남자 그리고 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31살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때 자주 붙어 놀았던 친구이긴 해도 졸업과 동시에 거의 안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제가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는 바람에 그리 된건데요. 참고로 이 친구는 대학을 안가고 거기 그냥 남았어요. 그러다 한 2년 전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됐는데 얘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온거고 그 이후로 쭉 연락을 한거죠.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자기 남친이랑 헤어지고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자꾸 저한테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남자 나이 30대 이 나이에 어지간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슬슬 연봉도 차오르기 시작할 시점이고 또 그동안 모은 돈도 좀 있으니까 그 돈으로 차도 사고 뭣도 오지게 부릴 나이 아닙니까? 그쵸? 또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그 돈으로 좀 그렇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20대 친구들 혹은 진짜 이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장 노력을 하는 놈들이 태발입니다. 이거는 제가 남자라서 더 잘 알아요. 뭐 제 주변만 그런게 아니고 보통 남자 다 이럴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는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지 나이가 어린 20대도 아니고 얼굴이 이쁜건 더 아니고 몸매도 그저 그렇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동창이고 또 친했던 친구니까 제 주변에서 제일 믿음직한 형을 주선해주기로 제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참고로 이 형은 나이 서른다섯 자영업자고 정확한 수익은 저도 모르겠지만 순수익이 최소 연 2억 이상 뽑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원래 차도 BMW X6을 타다가 쓸데없이 차만 크다며 얼마전 그 좋은걸 바꿔버렸어요. 렉서스로 자가 당연히 있죠. BMW X6 이게 뭔 차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깡통만 1억 한 2천 옵션 좀 넣고 하면 1억 한 5-6천 금방 넘어가는 그런 비싼 차이였습니다. 뭐 BMW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이 형의 키가 170정도로 남자치고는 살짝 아쉬운건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단한 체형과 더불어 둥그스름한 얼굴을 소유해가지고 뭐 보기 좋고요. 성격 역시 시원시원하고 예의도 바른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여하튼 이 형도 슬슬 결혼이 하고 싶은건지 자기 배우자를 찾느라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는걸 보고 내 친구도 자꾸 이렇게 설치니까 그래! 이 두 사람을 연결해줘야지 싶은 마음에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슬쩍 꺼냈더니 얘가 뭔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아는 형이 있는데 지금 신분감을 찾고 있다. 너는 혹시 결혼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연애만 원하는 거냐 이러니까 자기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잘됐네 싶어서 말을 더 꺼내는데 바로 여기서 이상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소개팅을 하게 되면 그 주선자한테 상대방 정보들 예를 들면 몇 살이냐, 키는 얼마냐, 몸무게는 어떻냐, 얼굴은 어떻냐 아니면 사진을 달라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거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다짜고짜 차 있어? 집은? 부모님 지금은 뭐야? 가진 건 얼마인데? 연봉은? 이딴 걸 퇴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얼굴, 나이, 키 이런 건 아예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처음부터 저 소리만 하는 겁니다. 오직 남자의 재산, 능력, 배경만 물어보는 거야. 순간 뭔가 느낌이 쎄 해가지고 이번엔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너는 뭐 가진 건 있냐? 뭘 그렇게 따져? 이랬더니 야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그러니 옛날처럼 가벼운 단순한 연애는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의 능력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제 겨우 아는 형이 있다. 나이 몇 살이다. 이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다른 내용은 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이딴 소리만 하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네가 가지고 있는 차, 네 학벌, 그리고 너네 부모님 직업이랑 결혼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돈 이런 것들 그 정보만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장담하는데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 데려올 테니까 마음 놓고 한번 시부렁거려봐라. 이랬더니 야 아니 여자가 그런 것 같이 다 말을 해야 돼? 이랄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순간 저도 모르게 빵 터졌어요. 생긴 건 꼭 호떡 반죽 눌러놓은 것처럼 생긴 주제에 어? 학력도 고졸이지. 몸매도 얼굴도 성격도 그지같지. 어? 그래도 내 동창이고 친구라고 좀 챙겨주려고 했더니 이 뭔 꼬라지야 이게. 요즘 하도 취집 취집하니까 얘도 미친 거고 세상도 다 미친 건가 싶고요. 여하튼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혼자 웃다가 그 형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러면서 스펙을 이야기했더니 다 듣고 고작 한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 키가 좀 작네. 그리고 차, 넥서스. 너무 좀 구례요. 그 아빠들 타는 차잖아. 이 지랄. 정말 상상도 못한 대답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여기서부터 팩트를 그냥 갈게 버렸죠. 야, 솔직히 너 고졸에다가 키도 160대나? 안 되잖아. 어? 거기에 돈도 얼마 못 보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안 웃겨? 지금 네가 몰고 다니는 그 차 말이야. 어? 기름값 비싸다고 쳐 징징대면서 렉서스가 웃기냐? 웃겨? 허허. 야, 진짜 얼탱이가 없네. 또 맨날 직장 상사가 지를 괴롭히니 어쩌니저쩌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거리고 또 집에서는 시집가라고 뭐라니 어쩌고 저쩌고 난리 친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짜증난다고 투정 부린 거 벌써 잊었냐? 어? 그래. 뭐 그랬지. 근데 그게 뭐? 왜? 아니, 방금 남자 스펙에서 어? 그 형님 스펙에서 너보다 빠지는 거 있냐고 어? 글쎄. 키? 이런 미친... 야, 장난하냐? 너도 키 160 안 되잖아, 이 난쟁이 똥자루야. 아니, 멍청한 거야 뭐야. 너 진짜 머리에 뭐가 들어있냐? 네가 지금 남자 키를 따질 수 있는 처지여? 어? 솔직히 이 형 스펙이면 20대 애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굳이 나이 처먹은 31살 만나고 싶을 것 같냐고. 그것도 이쁜 애들이 드라이버 시켜달라고 앵기는데 이게 어디 세상 물정 모르고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 야, 김꼼꼼. 너 지금 나한테 말 좀 심하다? 심하긴 뭘 심해. 심한 건 네 대갈통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지. 진짜 내가 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고 그런 잘난 형을 그래도 네가 친구라고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 어째? 나처럼 까불고 간죽거리는 애라고? 어? 기가 찬해. 야, 내가 분명 형이고 나이 35살이라고 했는데 어? 뭐가 어쩌고 어째? 애라고. 야, 됐다. 그냥 넌 계속 그따구로 살다가 어? 어디 거지같은 양아치한테 콩콩치 씌워가지고 시집가가지고 그 시공창 바닥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라. 이래가지고 저희 둘이 개 오지게 싸우고 연 끊고 왔는데요. 야, 정말 이런 것들이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우, 정신 나간 거. 그 형 말이야. 정자동에 50평 아파트도 있는데 말이지. 으이그. 미래를 볼 그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지도 압박이 심해가지고 가벼운 만남 말고 뭐 결혼 상대들을 찾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어? 뭐 여튼 이제 서로 연 끊기로 했으니까 신경 끌 거고요. 뭐 동창회 때 얼굴 본다 해도 그냥 생 깔 겁니다. 어이구 넉랑한 거. 거지같네. 2번. 근데 돈 많다고 무조건 결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됐으니? 돈이 없으면 결혼 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미 경제적인 문제는 초월을 했기 때문에 성품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긴다고 봅니다. 즉 없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만배 더 낫다 이거예요. 2번. 아니요. 돈 없어도 성품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잘 고를 수 있어요. 글이 너무 주관적이고 사적인 내용이라 이거는 유머라기보다는 어? 그냥 멘붕 게시판이 더 어울릴 느낌이에요. 그냥 가볍게 웃으려 들어왔다가 멘붕 오는 느낌입니다. 3번. 멘붕은 무슨 개뿔 제대로 잘 쳐발랐구만. 무개념의 미친 것들은 내가 약인데 쓰니 정말 잘했어요. 자기는 기본 예의 매너 지킬 줄 모르는 주제에 남이 하는 말에는 상처받고 난리치는 꼬라지 보니까 노담이구만. 이런 거는 굳이 힘들게 개과천선 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잘한 거예요. 잘 쳐발랐어. 3번. 아 미친. 만약 저거 데려가는 놈이 있으면 그 새끼는 분명 전생에 이완용인 거다. 이런 말을 다 했을까? 이게 저도 이런 사연들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고 또 저번에 어떤 결혼정보 회사인가 거기 실장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못생긴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20대 때 어쩔 수 없이 남자들한테 가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래요. 그냥 우쭈쭈 해주잖아. 어지간히 이쁘면. 여자들은 그게 그 시기만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권리 같은 건데 그게 자기가 나이를 먹어도 쭉 갈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한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왕년에 좀 남자들을 좀 애달프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꿈 깨야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큰일 나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